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심해 최단시간 최소 희생으로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에 활주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이 착륙이 가능하고 지형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기동해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해 우리 군의 전투력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동전의 핵심 전력인 헬기인데요. 공격 헬기는 오늘날 지상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도 공격 헬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해지죠. 오늘은 우리가 직접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가 극저온에서 비행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4위의 헬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차세대 헬기 사업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일본이 한국의 행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가 영하 32도의 극저온에서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우리가 직접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부속 시험평가까지 마친 후에는 무인기와 연동까지 예고하고 있죠. 일본은 사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라 불리는 아파치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나라입니다. AH-64D라 불리는 롬보우가 탑재된 아파치를 13대 들여왔는데 이마저도 사고로 한 대를 잃어 현재는 12대뿐이죠. 이때 아파치를 굉장히 맘에 들어 했던 일본은 이후 60대 이상의 AH-64D를 라이선스 생산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계약한 직후 곧바로 개량형이 나오는 바람에 일본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여가면서 낮은 등급의 헬기를 생산해낸다는 게 손해라고 판단됐죠. 그래서 곧바로 일본은 국내 라이선스 업체에 생산 중지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반면 이미 아파치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라인까지 만든 회사 입장에선 생산 중지 통보는 계약 위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결국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됐고 결국 승소해 일본에게 라이선스 계약 비용과 생산 설비비, 위자료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파치 한 대당 약 2,300억 원에 구입하게 된 꼴이 된 거죠.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 대당 약 460억 원에 구입했으니 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는 AH-64 E가디언으로 현 아파치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남는 장사를 한 거죠. 거기에 최근에는 국내 개발 중인 소형무장일기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소형무장일기가 이번에 한 시험은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에서 지난 12월 초 착수해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저온 비행 시험의 목적은 영하 3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항공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장소인 옐로우 나이프는 캐나다 도시 가운데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0도 이하를 유지해 저온 시험에 최적으로 알려져 있죠. 육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일기 수리온 역시 2013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국내 최초로 국외 저온 비행 시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시험은 총 40여 회 비행으로 진행했고 약 165개의 항목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영하 32도에서 12시간 노출하고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소킹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이는 군용일기가 극한 환경에서도 야전 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시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 유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이죠. 현재 국산 공대치 유도탄의 20mm 기관총 그리고 70mm 로켓탄을 탑재하고 있는 AAH는 특히 공중강습 부대의 어무와 적 전차 경렬을 주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한 AAH는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일기에서 무인기를 발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발사된 무인기는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정찰 또는 표적정밀 타격 후 복귀, 자폭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형 무장 헬기의 개발과 더불어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무인체계 개발도 주도해 조종사와 군 장병 생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현재 한국이 헬기 보유 측면에서 세계 4위의 헬기 강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헬기가 처음 도입된 해는 1963년인데요. 당시 국군은 미군이 운용하던 OH-23웨이븐 세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UH-1H 소형 기동 헬기를 도입하면서 우리 군의 헬기 운용이 본격화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1976년 미국의 500MD 민수용 헬기를 기술 도입 생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500MD 제작업체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토우 미사일, 로켓, 비관총 등을 무장해 총 300여대를 국내 최초로 조립 생산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UH-600 블랙호크 헬기를 면허 생산하게 되었고 원제작사로부터 헬기 동체, 구성품 등에 대한 제작 주문이 이어지면서 국내 헬기 산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이후 공격 헬기인 AH-1 코브라, AH-64 아파치, 대형 기동 헬기인 CH-HH-47 시누크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630여대의 헬기를 보유한 측면에서 세계 4위의 헬기 강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국내의 모든 헬기가 해외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원제작사의 허가 없이는 성능개량이나 추가 장비 장착이 불가능했는데요. 또한 가동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리 부속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운영 유지비도 증가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은 국산 헬기 개발을 계획하게 됐고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수리온급 기동 헬기와 전용 공격 헬기를 공통 플랫폼으로 만들어 부품 호환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개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전용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부터 기동 헬기는 기획대로 개발에 착수하되 공격 헬기는 하의로 믹스 개념을 적용해 하위급 공격 헬기는 해외 구매로 확보하고 록급 공격 헬기는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실제로 2006년 개발이 시작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은 2012년 초도기가 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1번째로 독자 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특히 군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수리온은 팔색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온은 임무별로 의무 우송 전용 상륙 기동, 경찰 헬기, 해경 헬기, 산림 헬기, 소방 헬기 등 다양한 형태로 개량되어 군과 관해서 활용되고 있죠. 이렇듯 수리온 개발은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의 기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술 파급 효과에 따른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효과도 유발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 AAH가 2024년 납품되는 대로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로 쓰였던 코브라는 퇴역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976년부터 적 전차 공격 핵심 전력으로 하늘의 독사로 알려진 코브라 공격 헬기는 맨 처음 지역 제압용 공격 헬기로 개발됐지만 이후 대전차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돼 많은 활약을 했던 헬기입니다. 단연 코브라의 주무장은 하단 터렛에 설치된 기관포죠. 그리고 기관포 대신 설치한 유탄 발사기 역시 터렛을 좌우 양옆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헬기 기동 중에 지상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간 운용되면서 코브라 기체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결국 코브라 중 일부는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교대했고 나머지 기체는 2024년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는 코브라와 500MD 토우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2015년 6월부터 개발된 앞서 말한 하이로믹스 개념의 로급 공격 헬기인데요. 소형 무장 헬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착되는 무장은 표적을 대공하기 사거리 밖에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도록 원거리 탐지 식별이 가능한 표적 획득 장치와 8km 이상 사격이 가능한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LAHN은 공격 헬기에 최적화된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탑재해 사격 중 항공기 자세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표적 방향으로 헬기 기술을 자동 전환시켜줌으로써 급박한 전두 상황에서 적보다 한 발 앞선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또 전장정보 자동융합 기술이 적용돼 전술 데이터 링크와 자체 탐지 장비로부터 획득한 표적과 사격 통제 장치를 실시간 연동 조종사가 신속히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2023년부터 군단의 핵심 기동 타격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의 헬기 전력과 항공 산업은 수리온과 LAH를 국내 개발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죠. 앞으로도 첨단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진화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